의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셨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수리산 도립공원 관련돼서는 일상적으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산 도립공원이 지정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삶에 나아진 것도 없고 시설이 개선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론화 자리를 만들고 방향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되었는데요. 특히 수리산 도립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생태적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수리산 주변에 있는 반월천과 반월호수를 연계하고 원스톱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또한 민가를 활용한 펜션이나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도민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한다든지 청소년 수련관과 캠핑장을 조성하여 체리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아이디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실 관광이나 환경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부합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산 산림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연결하는 체리형 관광지로 수리산 도립공원의 운영 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수재가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주말 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반월천 수량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천 재방이 무너져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던 곳인데 현재 위험하지는 않은지요? 네, 반월천이 하천 자체가 협소하고 장마 시기에 수량이 많아져서 갑자기 재방이 무너지거나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수해 피해를 많이 받아서 상류에 사방템을 설치해서 수량 조절 기능을 일부 보강했고요. 재방도 네 군데나 유실이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보강공사를 했고 군포시에서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근본적인 반월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년도에는 이제 준공 예정인데 혼수 예방과 하천 재방 쌓기 공사, 물길을 방해했던 불필요한 교량 철거, 자전거 도로 등 총 185억 사업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고 건강한 반월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인데 2027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수질도 문제입니다. 반월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를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이게 지방 하천이라 지방 군포시 재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월천 주변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해서 쾌적하게 수리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내면서 오랜 기간 군포시정을 지원해 오셨습니다. 그만큼 군포시의 택지 개발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대아지구 공공택지 개발 등 택지 개발에 대한 견해 전해주시죠. 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군포시에서 일했습니다. 군포시 시장 비서실에서 정책 담당에서 비서실장까지 대략 8년 정도 일했고요. 이학영 국회의원 보좌관 일도 10년 정도 했습니다.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림자와 같은 참모형을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한 일을 20년가량 경험하고 도의원에서 선출되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사업과 예산에 대해 결단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군포 대하미 공공주택지구는 대하동, 대하미동, 석달동, 순대동 1원에 62만 제곱미터의 5천 세대가 건설 예정인 택지지구인데요. 주로 공공분양과 임대분양으로 이루어진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신원 희망타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LH, 군포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다양한 조례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발의하신 것도 있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경기도 의원 임기 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요. 지역 현안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 활성화나 3기 신도시의 합리적 추진이나 대하미 같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한 번 하면 100년 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의 원동력과 연계하는 전략적 밑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군포시도 이제 대하동 택지개발 3기 신도시 조성으로 남아있는 땅이 얼마 없는데 그곳엔 더 이상 아파트 짓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 관광, 세태, 생태, 환경에 온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1년 전 저를 뽑아주셨으니까 저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주민위에 봉사하고 실천하는 듬직한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전해 주시고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역시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군포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 운동하는 시민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즉각 나가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1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발판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의전 성과를 내올 수 있도록 시즌2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군포시가 3기 시동시와 각종 공공재개발로 인하여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우수한 생태계, 그리고 광역교통망이 잘 짜여져 있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윗그림을 잘 그리겠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요구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듬직한 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책임있게 군포지역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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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